우리 정경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갈망함과 열정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모님은 아주 비범하신 분이세요. 어떤 교회도 우리 사모님 같은 사모님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한 분이시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저는 사모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금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섬기고 섬기고 섬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모님은 보통 사모님이 없는, 아주 낮아지고 낮아지는 섬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모님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은 이전에 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또 많은 교회의 분들을 우리 사모님께서 특별한 기름 붐을 가지고 그들을 만지시게 할 겁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사모님께서 주님께 기도하셨어요.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길 원해요. 주님, 그렇게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기름 붐을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손에 기름 부으실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고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될 겁니다. 목사님이 만지시면 이제 다가오는 날에 오늘 밤에 이뤄지는 이런 모든 일들이 매주 우리 목사님의 사역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멘 오늘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은 매주 그런 사역을 보게 될 겁니다. 알렐루야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성장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알렐루야 조금만 더 앞으로 나와주시죠. 두 분 오늘 밤 이후로 수많은 영혼들을 만지게 될 겁니다. 많은 공허한 심령들이 사모님을 통해서 충만함을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아주 겸손히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분이세요. 예수님의 심장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사모님을 귀하게 어기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과 특별히 재정의 축복의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하늘의 정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불릴 듯 일으켜 주시옵소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변화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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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